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포토맥 강가, 타이틀베이슨 주변에서 3천 그루 이상의 벚나무들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벚꽃 차트를 뽐내는 벚꽃 축제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팬데믹에서 사실상 탈출했기 때문에 올해 워싱턴 DC 벚꽃 축제에는 대규모 인파가 미 전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대하며 워싱턴 DC 당국은 3월의 첫날 올해 벚꽃의 피크 절정일을 예측해 공표했습니다. 올해 워싱턴 DC의 벚꽃들이 만개하는 절정은 3월 22일에서 25일 사이가 될 것으로 국립공원관리국이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기온이 높고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여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도 바뀔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3월 22일부터 25일 사이가 피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립공원관리국은 설명했습니다. 벚꽃의 절정기는 타이틀베이슨으로 불리는 조수분지에 있는 3천 그루 이상의 벚나무들이 70% 이상 만개하는 시점으로 정해지고 있는데 기온과 날씨에 따라 매년 다를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이에 맞춰 3월 20일부터 4월 16일까지 4주 동안 벚꽃 축제가 펼쳐집니다. 올해 벚꽃 축제에서는 개막식에 이어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랜드에서 올라올 미키마우스와 미니마우스가 참여하는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미키마우스와 미니마우스는 4월 15일 퍼레이드에 등장할 계획입니다. 워싱턴 DC 벚꽃들을 둘러보고 축제를 즐기기 위해 매년 150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미국의 수도를 찾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당국은 이미 지난주부터 6단계에 걸친 벚꽃 축제의 첫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타이틀베이슨에 있는 벚나무들이 2월에 화씨 81도까지 올라갔던 이상 고온 때문인지 싹과 꽃봉우리를 튀기 시작했습니다.